저번화에서 다리를 닫혀 병원으로 이송된 홍주를 위해 강호영은 병원 응급실로 직진 로맨스를 선보이게 된다 그렇게 갑작스러운 강호영의 돌발 행동에 홍주는 당황하게 되고 둘만의 기류는 점점 더 짙어져만 가게 되는데 아무튼 강호영 고맙다 이건 내 부탁인데 너무 기분 나쁘게는 듣지 말고 너 그 끼 부리는 것 좀 자제해줘 암튼 고맙고 반가웠어 간다 이것도 계속 모르는 척해야 되는 거지 미친 왜 아니야 아니야 기간 기이 아이고 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생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놀게요 먹어줘? 아휴 됐다 안아줄게 안 나? 와 다큐마켓들 다 아악 저녁은 뭐 먹을래? 아니야 나 괜찮아 좀만 놓아있다 갈거야 나 한번만 더 괜찮다고 해 장 봐와야 하니까 쉬고 있어 홍준은 문득 욕구불만의 무서움을 똑똑히 느끼게 된다 미쳤어 이웅주 미쳤어 이웅주 꺼져 꺼져 이 척이야 진짜 말 안 듣네 뭐야? 야 너 뭐해 내려놔 움직임에 떨어진다 너 알고 있었네? 야 그럼 진작에 강우 형이 입장 좋아한다고 나한테 얘기해줬어야지 강우 형 고마워 아무래도 내가 널 좀 잘못 기억한 것 같아 후영이도 입 밖에 먼저 꺼내지 않은 이야기를 내가 먼저 꺼내리? 그거는 을이고 도리야 지금 지나가는 개도 알겠더라 아니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친했던 적도 없잖아 난 혜지 아니었으면 너 기억도 못 했을건데 너도 나 그렇지? 개우리가 보고 안 왔어 어? 진실게임 어때? 해봐 너부터 우리 준호 오빠 겁나 잘생겼다 아! 아씨 별일? 이래도 별일 아니야? 아니 솔직히 너나 나나 쌍방 동창 3? 정도잖아 일어나서 연락해 온다 고백도 하기 전에 또 대체 몇 분을 차 있는거야 다음날 강우 형은 아픈 홍주를 위해 손수 아침을 차려 스윗하게 대접하고는 한다 잘 먹었어 시간 나서 아픈 동창도 챙겨주고 넌 참 좋은 사람이네 우리 할 얘기가 남은 것 같은데? 난 할 얘기 없는데? 5%? 5%? 5%? 그럼 내가 내 월급에 5% 나 줄게 소리야 5%? 니가 한 약속이잖아 동창 3에게 사람들이 원래 죽기 전 아무 말이나 하잖아 그리고 말은 바로 하자 감독이 되면 이랬지 그러니까 그 약속은 무효라고 무효! 자신의 농담도 진담으로 받아줘서 홍주가 귀여워 보이는 강우 형 그렇게 그 둘은 처음으로 짙은 입맞춤을 나누게 되는데 왜 이러고 있어? 아파서 그러잖아 한 발로 점프해서 올라간다며 오늘 센 척을 하겠다고 그 아픈 발로 많이 아파? 겁나 아파 그리고 쪽팔려 내 망한 연애가 너한테 자꾸 들켜서 쪽팔리다고 그럼 내가 미안해지는데 난 기쁘거든 니 연애가 망해서 우리 이러고 있으니까 구덩이에 빠졌을 때 같다 남의 지우고 싶은 과거 자꾸 들출래 이 형주 빨리 놨자 발도 마음도 홍주와 강우 형은 처음으로 키스를 하게 되고 이 둘의 로맨스는 점점 더 서로의 거리가 좁혀지게 된다 과연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될 이 둘의 로맨스는 다음화에서 또 어떻게 이어지게 될까요?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또 다음화에서 만나요 에피소드